어머니한테 성가 소리 좀 줄이라고 말씀드려.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. 민원 들어올까 봐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. 인간들은 늘 지멋대로 질수한다는 예의도 없이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 대니까. 그게 문제야. 왜 이래?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. 오전은 못 남아요? 뭐야 인사도 없이.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면 빙빙 돌리지 말고 다이렉터로 치고 들어와. 시간 낭비하지 말고. 도 팀장님. 도 팀장님. 왜요? 약 구했다. 오늘 들릴 수 있으면 들러. 알았어요. 아 아침부터 뺑이쳤더니 피곤하네. 난 눈 좀 붙일 테니까 도착할 때까지 깨우지 마. 여기 센터장님 운전이 은든 터프에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. 도 팀장님 말처럼 사람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채워주는 것도 사람이더라고요. 제 파트너들한테 면 겁니다. 제 파트너들한테 뺑아 supernatural life if you need to Kick a level to the gym? 이레새 PowerPoint에 따라ền habeять. Province 정사였습니다. 성실아 정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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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사야. 진정하세요 경찰입니다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детей 아까 그 영상 속 상황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었어요. 힘도 엄청 세고 막 목도 막 꺾어가지고. 좀비였어요. 분명히 좀비였어요. 막 저도 막 이렇게 막 깨물었다니까요. 이건 진짜 물린 자국인데요. 아이고 아가씨. 아피를 다 맞고 그래. 괜찮아요? 신고자분. 여보세요? 신고자분.